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너 뭐야 너 왜 여깄어 너 누구네 집 강아지야 얘 누구네 집 강아지야 우와 인절미다 야 너 누구네 집 강아지인데 여기서 돌아다녀 너 인절미다 인절미다 야 너 누구네 집 강아지인데 여기있어 그게 너 어디서 왔어 인절미다 인절미 왔다 와 야 되게 귀엽다 너 너 어디서 왔어 너 집주인이 찾을 것 같은데 얘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 진짜? 정말? 너 안에 데려다줄까? 아니 차가 이렇게 돌아다녀는데 돌아다녀도 돼 이렇게? 보라씨 이거 카메라 찍어줘 너 주인이 가자 가자 그러니까 가겠지 너 어디서 왔니 너 너 어디서 왔어 야 너 어디서 왔어 인절미 집 찾아가자 인절미 아직 가만히 있는거 오빠 가만히 왜 가만히 그러고 있어 집에 가고 싶은거야 너네 집 어디야 차 댕겨서 안돼 가 빨리 너네 집 어디야 여기 살아? 여기밖에 없던 마치 저 뒤에도 있긴 한데 어디 여기 살아? 아닌데 여기 사는거 아니야? 너 집이 어디야 너 집이 어디야 큰일났네 너 집이 어디데? 얘 나 따라올거 같은데 얘 왜 막 쫓아왔어 우리 얘 봐봐 얘 봐봐 너 미치겠다 너 어디 살아 애기 강아지인데 여기 여기 물어보자 내가 가서 응 일로와 우리 집 어디야 우리 집 어디야 가 일로와 일로와 마스크 놔 써주세요 마스크 어르신 여기 있어봐 내가 물어볼게 우리 집 어디 가 가자 가자 온다 따라와 얘 되게 똑똑하다 일로와 계세요 여기 저기 계세요 여기 혹시 강아지 네 주인 아세요? 네 아 저 도로변에 나와있길래 제목식도 이거 알아 네 네 아까 저를 막 따라오더라구요 예 그래서 예 얘가 막 따라와요 아 야 너 주인님한테 가야지 그러와라 그러와라 안녕히 계세요 예 뭐 따라와 그러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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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와라 왜 나와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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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저씨 무서워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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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길을 지나다가 개 한 마리가 위험해 보여서 네 집에 잘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하하하하 인절미 한 마리 만났어요 네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엽다잉 쟤 옆에다 같이 춤췄으면 귀엽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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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한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한 감사합니다.